근데 우리 내일까지 참가 신청인데 그거.. 그거.. 조커 티어 부야되지 않아? 조커 뭐 상우경 한다는 거 아니야? 윤종이가? 아니 우승 욕심이 있으시면 일로 오겠지 아 당연히 상우경이 한 말이 우승팀 가고 싶었대? 아 그럼 여기 오겠네? 여기지 여기만 하는 게 없지 아 그때 윤종이 때문에 고민했나 보다 아 변내기 또 어제처럼 게시거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잘하는 선수가 없네 일단 우리는 우버풀 응 어.. 우리는? 아아아.. 아니.. 내가 그때 가고 싶다는 거 같다니까? 아니 저그에 대해서 그런 게 있네 저그는 우리다 어 저그.. 저그는 하나니까 어 그런 게 있네 아니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덕선이도 내가 먼저 움직이길 바라는 거 같더라고 다른 데로 아 아니야 뭔 소리야 아 그게.. 그게 아니라 형의 집에서 다른 데 가려고 형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최덕로 산 세트라고 계속 그러던데? 호선 오빠가? 그거 나 그걸 왜 엮는지 나 왜 엮는지 엮지 마 어! 우리는 세트잖아 아니 우리는 어디 가도 우승해 우리는 어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로로 덕선 호선 이렇게 논다? 어 다른 팀 진짜 우리 가져가려고 혈안되지 어.. 삼성들이지 우리 세 명 가지려고 아니 그게 아까 그게 있어 윤중님이 우리 이미 가졌다고 약간 무관심한 그런 게 있어 우승정한 우승정한 맞아 그리고 오늘도 한 번도 안 봐줬어 우리 이거 팀 밀릭 막 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호선이 오빠는 하루 종일 가지고 있더라고 난 계속 게임 어떻게 하는지 보고 했지 아니 호선이 오빠는 진짜 멸망전에 진심인 사람이야 난 우승하고 싶다니까 진짜? 근데 윤중이는 그냥 시간벌기용이지 컨텐츠용으로 우리 아! 사람도 나는 야자이로 님 42개월 연속 구독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야? 아니 뭐야 로라야 진짜로 뭐야 보여줄게 아니 우선 오늘 경기력으로 보여줄게 우선 이거 먹고 시작하자 기분 좋게 아 알았어 어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 저그가 그치 어 이거 어 뭐야 치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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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등 많이 봤어 이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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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완전 오린인데? 못 막을 것 같은데? 투케논 투케논 박아야지 빨리 근데 아까 투케논 박으려고 하던데? 아 근데 이게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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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-7-3이 아니라 완전 오린 빌드거든? 9-4-3 그러니까 이거도 오린식 사문지윤식 사문지윤식 오린이야 어? 질러 많아요? 아니요 아 막을만한데? 질러 많은데? 아니 저거는 이거 못 끝내면 저 아니 근데 개노 게이잖아 안 돼! 야 아 막았어 막으면 이겨 막을만해 막을만한데? 우와 이겼다 아 어떻게 진짜 역시 준우승자 클라스인가? 응 로로야 나도 한 번 보여줄게 알았어 이건 포즈 캐셔도 돼 2-3에겐 아 고거가 안 됐어 아니 안돼도 돼 이건 오린이라서 어차피 조금 못하고 어 봤다 다 봤다 근데 커세어로 아니 아니 이거 아니 포즈가 포즈를 미리 안 지워놨네? 아 잠깐만 포즈 없어 아 뚫렸다 아니야 아니야 프로그 나오면 돼 아니 우리 캐논 3개밖에 없는데? 아니 얘가 드론을 짜줘야돼 히드랄 안찍고 아 히드랄 더 찍히다 이겨야돼 이거 프로그 아 오린이다 아 포도 너무 늦게 막았어 아니 왜 아니 지렁씨 많기네 바로반되나? 아 프로그 나와 좀 아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? 프로그 나와야돼 아 너무 많다 아 아 개새끼 제발 아 아 왜그래 현재야 어제부터 성대왕 2패 뭐야 김성환 아 제가 아 차라리 내가 내가 성대를 할거 성대 존나많을 할거 아니 현재님 어제 막 막 이만게 막 이렇게 봤더니 간절함이 없어 게임에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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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변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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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안해 아니 아니 거세워로 우리는걸 봤는데 포즈를 두개를 짓고 개 센 지랄을 포토만치로 이기는데 뭐하는거야 이 버라지같은 새끼야 뭐해 두루는 아무것도 없는데 개 지금부터 어 보여주고 올게 어 화이팅 화이팅 아니 설마 안짓겠지 이거 지면 그냥 우리 팀 아 설마 근데 왜 현재디 본진에 그거 안지운거에요 포진 아 오늘 여캠들이랑만 게임하니까 아 여캠처럼 됐다 여캠도 지웠어 임마 어 나 이 새끼 진짜 오 어차피 김성장한테 2패를 해? 아 팔메어? 벙커는 간복이에요 웬만하면 안되거든요 어 어차피 어 세기자분 게임 터집니다 아니 이거 세기자분 아니 뭐해? 김윤아 4개? 어 4개? 아니 뭐야 말이 안되는데 이거 완성시키면 안되 아 아니 이거는 그냥 그냥 한번 찔러보는거거든요 이거는 와 아니 근데 호선오빠 보니까 저 초반에 마린컨을 되게 잘하더라고 어 아 잘하네 방금 은하니형이 잘했는데도 수준이 잘하네요 어 잘했다고? 누가 봐도 못한건 알지만 쭈피셜 덕선이가 들어온건 헐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얘 방금 좀 소름끼치긴 하네 내머리 잡히는거 처음보네 와 이런거 트오스타 와 개 좆받들어 받대만 한다는 빌드 와..SX 원격 저그 빈윤환 이런 취급받을 선수 아니거든요? 아아 레이스 두 마리를 보통 받는 중 잡아냐면서.. 어 근데 잘 막는데 우선 리드라로 선사가 치료면서.. 본진 오버 잡는 순간 게임 끝이죠 본진 오버 클라킹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 근데 좀 빡센데? 가능한가? 그냥 잡나? 아 그냥 잡지 어? 한 마리인데? 아니 아니 자이드라에 이러면 안돼 어? 맞아? 어? 아이씨 어? 저거도 할만한데? 어 소극도 됐는데? 이거 그냥 히드라 공업해가지고 그냥 올인 할 것 같아 응 여기다 이제 스포어 지워놓고 드론 지키면서 다 갈래나봐 마당에 스포어를 깔았다는 거는.. 간다는 건데? 가가지고 빙지터리 안 당할라고.. 약간 히드라 드랍이네 아예 어 히드라 생 히드라 어 근데 히드라 숫자 보니까 은근히 센 것 같아 만약에 잘 떨어진다면? 아니.. 레이스 막 갈려가지고 세지 않아 연주야? 만약에 드랍을 때 있으면? 세 보여 핑크 다 세는데 맞겠지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레이스 와야돼 레이스 와야돼 어 태웠다 태웠다 빨리 이거 잡아 어 내렸다 걸렸다 드랍도 근데 아 이러면 이겼다 이러면 끝났죠 절대 안 돼 어 네 어 내리는 거 소리도 들어왔어 아니 오버 뭐한.. 나이스아아야돼 레이스 한번 밖에 있으면 좀 빡칠 수 있었는데 아니 밖에 있었으면 좀 빡칠 수도 있었어 진짜 이쁘게 딱 떨어졌으면 아 왜 드론 채우고 있어 이어 아아아아 또 왜 또 운영한 척해 어 핀집 핀집 어어어 오 어 이해들어도 다 잡힌다 아이고 와아아아 나이스 어 엠베야 어 엠베 고친다 와아아아 어 저 저 이게?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신기하다 와아아아 맞춰지네 이게 근데 이거 힐을 맞춤이 이렇게 탱크랑 맘에 오는 게 힐을 맞춤 아니야? 맞지 맞지 계속 모으는 거 많이 모으는 게 음 계속 모으는 거 하이브를 안가면 하이브를 안가면 실드도 안해 아 일부러 안하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아 일부러 실드도 안하나 봐 오케이 오 이거 롤버 빵 그렇지 아 나이스 컴바아아아아아아아 와 구구 소 마이사 아아아 나만 이긴다 이쏠 아니 형 lucky 이길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마 나 무척구 이길게 이겼 curious 이겼арт 화이팅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lement 힝 아 자기들 장난이지 점심이랑 해야지 근데 우리 내일까지 참가 신청인데 그거 조커 티어 구해야 되지 않아? 조커 뭐 상욱이 형 한다는 거 아니야? 윤종이가? 아니 근데 상욱님이 저기 운장오빠네랑 엄청 고민하고 있던데 맞아? 응 운장님네 퀸이 누군데? 거기에 별비랑 르미 아이 모르지 그니까 아니 우승 욕심 있으시면 일로 오겠지 아 당연히 상욱이 형이 한 마리 우승팀 가고 싶어 할 때 아 그럼 여기 오겠네 여기지 여기만 하는 게 없지 아 그때 윤종이 때문에 고민했나 보다 어 근데 우리 아둔인데? 아둔? 아둔? 근데 윤종이는 무조건 로봇올텐데 얘는 이런 맵에서 아 뭐야 여기 지러 두개 서있지 않았어? 에라이씨 아 너무 아쉽네 아니 지러씨 두개야 왜 근데 그냥 비켜주 비켜준거야 이거? 홀드 안했나? 지러씨 갈 곳을 잃었다 홀드 안한거 같은데? 아니 아둔 처리 잡아야되는데 저 무빙으로 프로브로 완성되기 전에 잡아 빨리 아 완성된다 잤다? 아 그래도 가네 이러면 윤철이 무조건 그거 할텐데 리버 찍고 나서 포토로 조이게 할텐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? 없어요 안돼 진짜 큰일난 상황인데 이거는 어 그래도 그거 안가는거 아니야? 그 리버? 다게이트가 있겠네 윤철이 다게이트 갈래 그냥 그쵸 원래 다섯신은 지금 다크를 확신했으면 멀티를 빨리 짓거나 그랬거든요 원래 다크한테는 멀티 하나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짓고 그 다음에 그냥 물량을 뽑는게 제일 나은데 이러면은 이게 가능성 몇프로? 이러면 그래도 한 약간 불리할뿐 똑같이네요 거의 오오 약간 불리할뿐 아 근데 쌈렉이네 제일 편하게 푸푸전에서 저 다크를 빨리 보면 멀티 저렇게 하나 먹고 다크하칸 한개 뽑는게 제일 좋아요 다크하칸으로 뭐하게요? 템플러 많은거 피드백을 하는거죠 아아 뺏어오기 피드백으로 죽여야되요 저게 어차피 거의 풀만하니까 한타싸움할때 아 근데 이제 나가야되는데 이제 나가야되 이제 조합 갖춰졌어 템플러도 이제 마나 두방이고 아니 상대가 뭐 움직임 없으면은 트리플 알잖아 느낌이 이제 마당유니까 다와야되 아 뒷마당고 와야되 빨리 그러게 뒷마당 오드라도 와야되 지금 야 오드라 너무 큰데 이거? 야 오드라 와야지 지금 전부다 가야되요 웬만하면 저렇게 윤철이가 리버나 이런걸 아예 보여준적이 없기때문에 멀티 먹었을거라 생각하고 아 저 오드라 너무 아까운데 한타싸움할때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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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야 공업전에 싸워야되 또 어? 쌀안한다 멀리갔다 잘싸웠다 잘싸웠다 어 나이스 나는 민거같은데 뒤에 템 김철이가 공업은 되있지만 어 여기에다가 쏘면은? 대박 어 나이스 뒤에 드라이도 한박 그렇지 아 미웠다 이거 본진을 밀수있는건가? 어 본진 잡아야지 아 근데 한마누? 오케이 아 밀었다 너무 잘해 와우 너무 잘해 디크 웃으면서 들어오겠다 와 해주네 이게 결정적일때 해주네 그러게 킹티어가 킹티어 잡은건데 놀랠리는 아닌데 잘하네 덤둥이 어? 막히면 져요 이거 아니 팔로니라고 깨지 왜 왼쪽으로 왜 들어왔지? 야 쿠로브 지져 쿠로브 지졌다 한번더? 아 컸다 아 컸다 저들아 셋이로 갈거 없나 아 여기오면 또 이거 게이트 한번더 나오면 혹시 모르는데 만약에 이 드라까지 먹히면 아 다크 다크 드라 절대 먹히면 안돼 이거 어 나이스 다크 못나갔다 어 나이스 다크 못나갔다 아 오오 드라 먹히면 안돼 문철이 공업된지 좀 오래됐는데 야 근데 저기를 찾아야지 왜 안 찾아 그러게 저 드라 무조건 후속 3시로 보냈으면 어 뭐 태어난 소리난다 오! 오 뭐야 맞아 오 16킬 아 지금 가야된대 투하칸 나오는데 상대 아 우리 아홉시도 아예 안지웠어 상대 12시 지은 상태고 싸운다 아 못싸운 구도인데 아래 빼 아래 한번더 빼 아 엄청 못싸운 구도 아니야? 조합은 분명히 좋거든요? 드라군도 진 아쿠니까 많아 그쵸 드라군이 훨씬 많기때문에 어 이겼다 이겼다 근데 이게 세미나면 안돼요 미뤄져야되요 상대 12시에 풀어봐 캐기때문에 아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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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 잘하겠다 이겼다 와 해주네 와 다행이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와 해주네 해줄때 오 나이스 아니 근데 덕순아 너 뭐해? 너 아직도 제로터 치고 있어? 어? 아니 아니? 그만 쳐 제로터! 아니 윤정님 근데 저 진짜 다 먹어서 진짜 너무 멋있어. 최고! 아 이게 뭐지? 아니 이게 이게 팀장이다. 그래 해주잖아. 이기잖아. 아 근데 진짜 잘한다. 어 아니 진짜 우리 팀장님 왜 그 무서운 사람이 없다니까? 김지현은? 어 이겼어 이겼어. 이겼어 이겼어.